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우세주의 보혈 항상 이기네 주의 친절한 바래한 기사 우리 맘이 평가하리네 항상 기쁘고 영원히 내게 영원하신 바래한 기사 주의 바래 그 뜻이 바래한 기사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한 기사 다시 갈수록 주의 바래 그룹 방명하게 빛이 전성한 빛 영원하신 바래한 기사 주의 바래 그 뜻이 바래한 기사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한 기사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한 기사 주의 보혈 그 뜻이 바래한 기사 주의 바래 영원하신 바래한 기사 전성한 균님의 사랑 거룩한 포열에 걸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찬양을 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버릴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그의 피 우리를 흥고가 또 희해하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부궁한 생명의 우리 생명을 구원한 친구 하나님 찬양을 하시옵소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깨끗게 우리를 흥고가 또 희해하시옵소서 주님의 깨끗한 포열에 말마다 힘으로 간절히 밤새 일삼으며 나가서 천국에 둘러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그의 피 우리를 흥고가 또 희해하시옵소서 그의 피 우리를 흥고가 또 희해하시옵소서 십자가 또 희해하시옵소서 십자가 또 희해하시옵소서 날마다 힘으로 가시옵소서 우리의 영유관을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그의 피 우리를 흥고가 또 희해하시옵소서 예수신 자극한 힘으로 가시옵소서 그대는 쉽지없는 것과 그런 문제 있게 담그는 그대는 참고지 않다 예수의 고열로 그대는 쉽지없는 것과 마음속의 여자가 예쁘시 쉽지없는 것과 주 예수와 닮아주고들아 그대는 내 꿈을 안다 아무데나 또 희해하시옵소서 십자가 또 희해하시옵소서 예수의 고열로 그대는 쉽지없는 것과 마음속의 여자가 깨끗이 쉽지없는 것과 깨끗이 쉽지없는 것과 주 예수의 고열로 그대는 쉽지없는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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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McKinsey가 그대는 쉽지없는 accuracy 이런라 다 försöprend office 그 앞은 달래지 못합니다. 다리가 굳어져 버립니다. 경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기와 같습니다. 서타트를 잘했습니다. 한참 가다가 권태길을 느낍니다. 아니면 어떤 돌보리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의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눈에 무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언덕이 나오고 내리막길이 나오고 또 거북일이 나오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가다보면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는데 예금에서 430년 노골생활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광라로 불러내셨습니다. 이 사건은 추리굽기 12장 13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추리굽기 12장 13절은 유명한 하느님께서 열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마지막 하느님께서 추리굽기 12장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 노이를 넘어가리니 그 집안에 피를 발라라 말씀합니다. 이 피가 어떤 피냐면 6월절날 죽은 양의 피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빛이 1445년경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약 1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6월절날 죽은 양을 가르쳐 고린도전서 5장 7절은 6월절날은 예수 그리토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6월절날 양 사건으로 인해서 추리굽되었습니다. 광냐에 나왔습니다. 광냐에 나온 이 사건을 가르쳐서 모세가 걸어갔던 광냐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건을 그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나 왔는데 이 사람들이 다 가난 갔습니까? 못 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실패합니다. 광냐에서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실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완주가 안 돼요. 가난 땅 못 들어가고 나오긴 나왔는데 중도에서 탈락됩니다. 오늘 그 사건이 지금도 이 시대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완주가 안 됩니다. 광냐 교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중도에 탈락됩니다. 중도에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 이단으로 간 사람, 스스로 포기해버린 사람. 왜 포기한지 아십니까? 교회 생활에 재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를 재미로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 대상이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분이 누구신가요? 천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대단히 존귀하시고 영광을 오직 홀로 받으시는 천지 우주만물의 그분이 가장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 만나러 나와서 말씀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재미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재미로 믿으십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육체의 향락을 당신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기분 즐기려고 스트레스 풀려고 교회에 나왔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예배는 재미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들여야 됩니다. 은혜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투브로 온 것이라 여러분들이 설균을 들으면서 재미로 들으시지 말고 교회 생활은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로 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내가 지옥에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 갈림길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국적, 이념, 사상, 철학 아무 상관없이 태어나는 순간 한결같이 울음을 터뜨리고 태어납니다. 어느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산모, 어머니 몸에서 태어날 때 왜 울면서 태어날까 연구를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운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운다는 것입니다. 나온 것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학자는 말하기를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고난 가운데 살다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과연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그 행복의 뒷면에 보이지 않는 그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 괴로움이 한시적인 것이 있고 장기적인 것이 있습니다. 잠깐 고통이 왔다가 사라지는데 다른 어떤 고통은 내게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평생 이 땅 떠날 때까지 이 고통을 안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이 고통을 계속해서 안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두 번 생각해서는 안 되는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 너무 내게 고통이 심할 때 기도를 해도 되지 않고 열심히 믿음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내 자신이 측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내 믿음을 저울에 달아보면 어느 정도 중량이 나가는지도 알겠는데 무게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힘드니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스스로 자위하기를 내가 잠시 신앙생활을 접어두고 세상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직장을 얻든지 무엇을 하든지 해서 생편이 좀 나아지면 다시 교회를 나오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한 번 나가면 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이 선수가 한 번 멈춰버리면 다시 회복이 안되듯이 다시 달릴 수가 없듯이 믿음이 굳어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하나님 이 사람에게만 유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가르치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도 행전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사람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실의 말씀이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도대체 이 사람을 얼마나 인정하시길래 성경에 노아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이삭에게도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그 훌륭한 요셉에게도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가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요셉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이 사람에게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역사를 보게 되면 BC 1040년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000년 전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15살 때 BC 1025년 역사는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5세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지명하시고 구별하셔서 왕으로 지명을 하십니다. 바로 왕으로 올라가지는 않는데 15살 때 지명했습니다. 그때가 BC 1025년 그의 나이 15세였습니다. 이로부터 15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BC 역사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1010년 그의 나이 30세 때 이 사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이대왕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 족보가 소개되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내용이 보게 되면 수많은 왕들이 소개되는데 그 가운데 왕자를 성경에 기록한 사람이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휘석이아도 왕이고 솔로몬도 왕인데 그들에게는 왕자라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왕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그는 다윗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 다윗을 생각할 때는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스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내가 죄시섬을 받고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로 들멀면 죄시섬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심하게 넘어집니다. 사울왕이라는 왕으로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이 15살 때 지명하신 후에 이 사람은 도망자가 됩니다. 사울왕이 끈길기게 이 다윗을 30세가 될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성경에는 3천명 군사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지명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역사인은 참혹한 이 다윗의 쫓기던 도망자의 모습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엄청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때는 미친 사람 행세도 했었고 한때는 노숙자가 되었었고 한때는 그는 먹을 것이 없어서 용량실조에 걸릴 만큼 이 사람은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이 사울왕의 이 사람을 쫓아다닐 때 이 사람이 주님만 바라보고 가던 그가 생각이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 모습과 같습니다. 세상을 끼욱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되는 이 말씀은 다윗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신앙생활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한순간 그 장면을 성격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에 성격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이후에 사울손에 붙잡힐이니 여기 이후라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이 현실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앞으로 사울손에 붙잡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후에 사울손에 붙잡힐이니 불레셋 사람 땅에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조그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상 27장 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불레셋이 어떤 곳이길래 그쪽으로 도망가서 그쪽으로 들어가려 할까요? 바로 이 불레셋은 유명한 골리아시라는 사람의 민족입니다. 다비시 물멧돌 하나로 골랏 이마를 쳐서 죽였던 바로 원수된 자의 민족입니다. 그것으로 다 없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를 찾아가냐면 5절 말씀에 그 당시에 불레셋의 가드왕 아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기스 이 사람이 불레셋의 가드왕입니다. 이 아기스라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힘만 도움을 요청했던 다윗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시험이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불레셋 원수된 자에게 기대게 됩니다. 그를 의지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아기스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기스가 어떤 것일까요? 유혹을 합니다. 오라고 세상 도운의 아기스가 있어요. 나를 불러냅니다. 너무 신앙생활에서 도운이 어려우니까 세상 밖에는 도운의 아기스가 나를 부릅니다. 권력의 아기스가 있습니다. 유혹의 아기스가 나를 부릅니다. 쾌락의 아기스가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힘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기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에게 갔더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시글락시라는 곳으로 갑니다. 시글락 이 아기스가 자기의 영토 가운데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이 다빛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빛이 시글락에 자기 아내 자녀들 그리고 자신을 추종하는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그 시글락에 이제는 거처를 삼았습니다. 이곳이 이제 다빛이 살아가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빛이 불레셋 가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빌붙었습니다.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불레셋이라는 세상에 간 그는 세상의 권력자에게 이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상 29장 성경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 다빛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 불레셋의 가드왕 아기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민족을 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 민족의 누구 민족인가요? 바로 다빛의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9장 1절 2절 보니까 다빛이 악의 수편에 서서 자기 동족을 치기 위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따르던 내가 시험이 와서 어려우니까 세상 밖으로 나갔더니 세상 편에 섰더니 하나님 원수 편에 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이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상기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중에 수제자로 부른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평소에 큰 소리를 많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고 말가지고 다 하는 사람이 있고 행동으로 말없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좋아하실까요? 말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가지고 다 합니다. 하는 말이 주는 그리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주를 떠날지 언적 부인할지 언적 주를 버리지 언적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큰소리 쳤던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신문에 이제 십자가에 권한을 받으시기 위해서 끌려가십니다. 끌려가실 때 마태복음 26장 56절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버렸습니다. 큰소리 치던 자들 그런데 여기 상대방 되나가서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베드로 모습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재판을 받습니다. 신문당하신 현장에 이 베드로가 성경 강좌입니다. 하인들과 같이 앉아있습니다. 하인들이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하인들이라고 있습니다. 그들과 앉아있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저 예수 한패지 했을 때 베드로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저 예수 몰라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저주를 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저주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빛이 세상 사람하고 섞였을 때에 하나님 원수 편에 서듯이 베드로가 세상 사람하고 짝했을 때에 예수님 원수 편에 서버립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갔을 때 내가 다빛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고 베드로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처절하게 무너진 것을 알고 나중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세 번 다 굴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런 통곡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게 되면 다빛이 아기소와 함께 자기 동족을 죽이려고 전쟁을 하려고 같이 연합해서 가는 그의 모습을 보고 성경은 갑자기 뜻밖의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따라다가 세상 밖으로 가버린 사람들 아니면 예수 그리투를 따라다가 포기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이 떨어질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어떤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사모엘상 30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드냐면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갑자기 시글락으로 난데없이 쳐들어옵니다. 아말렉 대군이 시글락이 어디입니까? 다위스의 모든 추종 세력들 그리고 다위 가정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갑자기 들여닥치더니 이곳에 불살라버립니다. 그리고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아말렉이 난데없이 쳐들어왔습니다. 예고가 없었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아말렉은 특별히 신앙생활이 나태지거나 영적생활이 점점점점 멀어질 때 이 아말렉이 꼭 나타납니다. 모세 시대 때도 아말렉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다위 때도 이 아말렉이 또 나타납니다. 아말렉이 와서 이 다위스의 가족들을 다 잡아갔는데 백성들까지 잡아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이때 상황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사무엘상 30장 사하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위과 그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습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크게 소리질로 울었습니다. 통곡을 합니다. 가족들이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정돈 거처를 삼았던 시갈락은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새카만 잿가루만 날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린 이 다위스의 모습 속에서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닥칠까 이것이 우리의 무엇을 가르쳐주십니까 주님을 따르다가 시험이 오고 어렵다 해서 신앙생활이 중도에 포괴하거나 세상 캡길로 갈 때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는 아말렉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습니다. 아말렉이 공격이 들어왔는데 돕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격 말씀은 계속해서 성격이 나타나는 하나님을 떠나간 하나님 신앙을 따라가다가 고난이 왔다고 시험이 왔다고 도망가다가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은 누구냐면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은 처음에는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에 그는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이 사람이 기고만장해지고 하나님을 덩제버립니다. 성격은 이렇게 강좌합니다. 사무엘 1장 6절에 그가 창에 자신의 창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대었다고 말합니다. 이 짤막한 단어속에 무엇을 우리가 연상합니까? 이 사람은 사울왕이 이 사람은 본래 창의 명수입니다. 역사에 보게 되면 단창을 사용하는데 긴 창이 아니라 짧은 창을 사용하는데 던지면 백발백중 명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이 기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사람이 이 사람은 오로지 이 사람에게 무기는 창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으로서 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창을 의지하던 그는 자살을 합니다. 그가 자살을 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자신의 칼 의지했던 칼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울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에 자신을 찔러서 자신이 자결합니다. 자신의 칼이 자신을 찌를 줄 몰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내가 가장 믿었던 그것이 나를 죽일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이 돈을 자신을 죽입니다.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은 명예가 자신을 죽입니다. 역사 속에 보게 되면 비참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나요? 평소에 역사에 보게 되면 참 존경받는 사람인데 오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왕의 자리일 수 있고 대통령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 안 갔더라면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평안하게 여생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결국은 그 권력이 자신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로마스 로마스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우레에서 75세에 불러내실 때 하신 말씀이 복을 주어 너 자손이 천하 만민이 너로에나 복을 받을 것이고 계속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약속하신 곳이 어디냐면 가난이었습니다. 그곳에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근이 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하느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난이 갔더니 기근이 계속 왔습니다. 지금 우리 모습입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세워놓으신 자리에 지금 서서 보니까 먹고 살 일이 걱정입니다.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 가난 땅에 있으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성격은 창세기 12장 10절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굽으로 갔습니다. 하느님 예굽으로 가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굽은 세상입니다. 그곳은 먹을 것이 있습니다. 갔더니 여기서 부인을 뺏겨버립니다. 큰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주셨습니다. 아내를 찾아서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성격 성격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3장 17절과 14장 창세기 34장 1절 이하 그리고 35장 1절과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굽 야굽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굽은 창세기 28장 10절과 20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고난 가운데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베데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원하여 가로대 하나님 나바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베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을 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창세기 33장 17절에 숫꽃에 갔습니다. 숫꽃에서 성경 강좌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집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 깐 지었는데 여기다 정착해버립니다. 숫꽃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어라 베데리 그런데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이 동으로 또 내가 돌아오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안 돌아옵니다. 숫꽃에 있을 때 바로 33장에 숫꽃 말씀이 있고 34장 1절에 보면 그의 외동딸 디나가 백주에 급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오빠 시몬 네비가 살인을 합니다. 이곳에 왜 갔습니까? 하나님이 가려간 곳도 아닙니다. 다윗 여기 야곱이 아버지가 자식들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려간 곳은 아닙니다. 세상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돌려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아 일어나 베들로 올라오라 거기서 단사하라 했을 때 야곱을 추격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35장 5절에 베들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동서남북을 다 막아줍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런 걸 추격하는 적은 없습니다. 돌아올 때에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애국가타가 돌아올 때에 하나님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다시 세웁니다. 성경말씀을 보게 되면 루키서가 있습니다. 루키서 1장 1절에 보면 나오미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 뜻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떡집은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해서 말씀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곳에 있던 나오미가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기건이 와서 흉년이 와서 남편 데리고 두 아들 데리고 모하비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모하비가 어떤 곳이냐면 소동 고문학 때에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록과 두 딸이 피신했는데 여기서 록과 두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하비입니다. 원수된 자리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죄악의 도시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모하비로 갔습니다. 갔을 때 10년이 지나면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하비로 갔기 때문에 돌아와야 되는데 다시 돌아올 때는 이 나오미한테 소식이 들리기를 베들레헴에 풍년이 왔다고 소식이 들려옵니다. 성경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을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말씀을 합니다. 요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것으로 힘을 삼고 그 마음이 요호와를 떠난 자에게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면 저주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힘으로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떠난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보곤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한 사람이 여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그반 죽을 만큼 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 신앙이 여리고 세상 신앙으로 떨어질 때 강도가 누군가요? 마귀가 신앙생활 떨어지는 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잡아서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반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은 누가 보고 1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갈 때 성경은 강조합니다. 대주울이 쥐엄열매 주워먹는 신분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둘째 아들 탕자가 돌아올 때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맨발로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끌어안고 돌아오는 이 탕자를 끌어안고 웃어요. 입을 맞춥니다. 옷을 입히라 말씀합니다. 새 신발 신발 신겨라. 송아지를 잡아라.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 돌아왔느라. 여기서 아버지는 돌아온 사람에게는 죄의 질을 묻지 않습니다. 돌아온 것만 감사하고 돌아온 것만 좋아서 끌어안고 우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의 모습을 돌아갑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은 어디로 갔는지 아말렉이 어디로 잡아서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이때에 이 다윗이 비로소 다시 이 사람은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하게 서시는데 한 번 신앙세우는 깊은 설렘포에 빠졌던 그는 다시 일어나는 모습을 성경을 강조합니다. 사무엘상 30장 6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다윗이 따라서 불러세서 왔다가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거처를 삼았는데 아말렉 공객으로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가족들이 다 어디로 끌려가고 없으니까 이 따르던 사람들이 전부 도를 손에 들고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시험에 왔다고 어렵다고 세상 길로 빠져나갈 때 나를 돕던 자들이 전부 등을 돌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를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여기서 충격을 받습니다. 30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윗이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 속에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 속에는 회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힘입습니다. 그리고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다시 그는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먼저 찾아가는 것이 사무엘상 30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제사장 아비 아다를 찾아갑니다. 주의의 종 관계가 회복돼 버립니다. 불레세도왕 아기소를 찾아가던 사람이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종을 찾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이 그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의 종과 함께하는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시간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엘리아라는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이스랄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에 이 사람이 갈멜산에서 기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게 되면 엘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주의의 종과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다윗이 신앙을 회복하면서 가장 먼저 가까이 하는 것이 누구냐면 주의의 종입니다. 주의의 종 자리가 왜 필요한가요? 주의의 종 입에서 하는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현장이 그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사무엘상 30장 8절에 보게 되면 따라하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늘께 비로소 기도가 회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현장이 그 현장 되시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이 가다보면 수많은 돌뿌리가 있고 난관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을 향한 이 신앙은 변질되면 안됩니다. 내 신앙이 떨어질 때 암말리에게 언제든지 공격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병이 암말리에게 될 수가 있고 여러가지 경제적인 암말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오는 암말리에게 있습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무엘상 30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기도가 회복되었더니 1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까지 자기한테 도를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시 연합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다윗편에 서기 시작합니다. 이 소수의 무리를 거느리고 암말리 군대를 향해서 진격해 들어갑니다. 찾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돕습니다. 어떻게 성경 기록합니까? 사무엘상 30장 19절에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도로 찾았더라. 신앙 회복했더니 잃어버린 것을 다 도로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내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많은 것들 그런데 대회 와서 내가 가지고 했던 많은 것들 지금까지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 함께하시면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이 도로 찾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까? 그분이 누구신가요? 빌립보소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요.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에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운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야구보소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가 보기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려 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한테 멸류관이 옵니다. 시험이 인내 인내하시면 반드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생명의 멸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구원을 수신하고 약속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야구보소 1장 2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러므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유없이 오는 시련이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따라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여러가지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험이 오더라도 고난 가운데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꿈이 있습니다. 시보리소 12장 2절에 따라하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희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축복이 되시며 우리에게 천국이 되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